한마디로 대략 난감입니다. 알 그대로입니다. 영상 보시죠. 새벽 2시 대전 대덕구 한 취객이 비틀비틀 오더니 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요. 넘어간다 넘어간다. 아이고야. 아유 이젠 땅이 막 꺼지네. 아유 막 술주정하면서 일어나려던 그 순간 지갑은 뒷주머니에서 저렇게 쓱 빠져나갑니다. 하지만 휴대폰은 꼭 챙기는 남자. 한번 저렇게 오토바이를 내려다 보더니 아 이거 저거 왜 쓰러져 있지 하더니 하면서 또 자기 가던 길을 총총 걸어갑니다. 자 백 변호사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. 잘 들어보세요. 저 오토바이 주인이 저 취객에게 지갑을 돌려줬습니다. 왜? 흘려놓고 갔으니까. 지갑 돌려주면서 선생님 오토바이 파손된 건 변상해 주셔야죠 했더니 흡사 이 도끼가 니 도끼냐 했을 때 아닙니다 했던 나뭇군마냥 내 지갑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.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데 지금 저희가 영상을 또 보고 있잖아요. 지난해 9월 10일에 새벽 2시쯤에 대전광역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취객이 지금 전화하다가 아마 벽이라고 착각한 것 같은데 뒤로 누우면서 오토바이가 쓰러졌죠. 그러면서 오토바이는 당연히 파손이 됐는데 일단은 지금 이 지갑을 오토바이 주인은 경찰에 와서 넘겨줬습니다.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저 주인은 와서 또 지갑은 찾아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오토바이는 자기 쓰러트리는 지가 없다. 그래서 보상은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럼 저 영상 속 남성은 누굽니까? 그러니까요. 미래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.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. 이게 지금 저 남성에게 과연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손괴죄는 고의로 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지 과실 손괴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. 민사로 가나요?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는 고의로 민 건 아닌 것 같이 저희도 보이잖아요. 민사로 해결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오토바이 주인은 저 사람 취객으로 알고 있지 이름도 주소도 연락부 전화번호도 주민번호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.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난감한 상태라고 하는데 물론 이론적으로는 경찰에서는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경찰에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저 사람의 신원을 밝혀서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터질 상황이 되겠죠. 정말 말 그대로 대략 난감인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또 다른 영상 보시죠. 좁은 시골길 저 앞에서 천천히 걷고 계시는 힘겹게 거는 어르신 빵, 빵 하고 클렉스를 울렸더니 아이고 할머니 과당 양 변호사님 비접촉사고이긴 합니다만 운전자가 저 때 그냥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어떨까 싶고요. 그러게요. 참 모호합니다. 비접촉사고라는 게 사실 모든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. 예를 들어서 차선을 위반했다가 신호를 위반했다거나 과속을 했다거나 이런 잘못이 있어서 이게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았어도 접촉했다고 볼 만한 정도의 상황일 텐데 이 경우도 그렇게 봐야 할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. 자녀, 그러니까 제보자의 자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걸 운전하신 분의 자녀가 제보를 한 건데 저 할머님이 저 보행기 운행이 좀 서투르신 것도 같았다라고도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기다렸다면 아예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조금 못 기다리는 바람에 게다가 고관절 골절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더 크게 다치실까 봐 그게 또 무엇보다 가장 걱정이라고 하네요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